그래서 현명한 여우가 뭐죠? 책 제목이죠? 지금 배우고 있는 책의 제목 현명한 여우가 뭐예요? 모른다 모른다 클레버 팍스 뭐래요? 클레버 팍스 뭐라고요? 클레버 팍스 클레버가 무슨 뜻이겠어요? 현명한 무슨 씨예요? 어떠시죠? 어떤 팍스? 클레버 팍스 클레버 팍스 오케이 계속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Okay sleepy 한번 더 가볼까요? 연필 없어? 오케이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나무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오케이 확인합니다 나무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알았어요? 오케이 Sleepy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려 졸린 졸린이에요 졸린다예요 졸린 어떠시죠? 그래서 비이동사랑 함께 사용하면 졸린다인데 You are sleepy 하면 너는 졸린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묻지 않는 느낌이죠 넌 졸린다 You are sleepy 근데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졸리니 하고 있으면 Are you sleepy? 하면 묻는 말로 바뀌겠죠? 그래 난 졸려 그래 난 졸려 Yes I am I am sleepy Yes I am You are sleepy 경우는 졸린답니다 아 오케이 여기서 You look sad Are you sad? Toki you look sad Are you sad? 오케이 우리가 생각했어 아니 나는 슬프진 않고 배가 고파 No I am not sad I am hungry No I am not I am hungry You know I am not I am hungry I am not 뒤에 뭐가 생겨졌죠? I am not sad 앞에서 You look sad Are you sad?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No I am not sad 슬프진 않고 I am hungry 나는 배가 고파 이 과에서는 어떤 시를 계속해서 연습을 쓰고 있습니다 헝그리 어떤 배고픈 Sad 어떤 슬픈 계속해서 비이동사랑 함께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장치인 비이동사 오케이 여기서 됐죠 Now help me help me 요가 폴에 빠지는 장면이 목숨 함정 속에 You 함정 빠지요 COO No help me help me 함정 빠지요 show Now help me help me 오케이 그 다음에 함정에 빠져있는 애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하면서 도와줄 생각 안하네요 그래서 뭐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Say it'll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오케이 tired의 뜻은 피곤한 룩디에 어떤 시가 와도 비이동사하고 비슷한 뜻인 어때 보인다 너는 You are tired 하면 너는 피곤하다고요 You look tired 하면 너는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둘이 조금 달라지고 묻는 말 Are you tired? 자 보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Yes I am tired You are yes I am tired 경우는 저 함정에 빠져서 빠져나가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피곤해졌나 봐요 You are yes I am tired 그래서 하하하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평상시에 토끼가 여우한테 항상 도망다녔겠죠 그래서 함정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누굴 놀리고 있는 거죠 오케이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You are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Help me 무슨 시죠? 안 돼 다 하고 가 왜 가야 돼? 몇 시까지 가야 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몇 시인데? 오케이 Help me 하다 씨로서 뭐뭐 하다란 뜻이고요 하다 씨로 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오케이 맞아 하고 가지 You are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미안 나는 마빠 Sorry I am busy Sorry I am busy 오케이 OK 이제 바로 하이 테스트 하도로 진행합니다 뭐야 안 돼 맞아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